네. 사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윤 교수님은 지금 이 의사 파업 둘러싸고 벌어진 어떤 전쟁 이 전쟁에서 거의 최전선에서 거의 외롭게 지금 싸우고 계신데요. 잠깐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 교과대학에서 의료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김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좀 더 밀도 높은 질문하기 위해서 요. 이번에 기사 쓴 서혜미 기자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대 정원이 앞으로의 우리의 의료정책 미래를 봤을 때 필요한 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수십 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냐라고 하면 예. 얼마나 부족하냐 그러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6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전히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의사협회가 소위 현장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의사가 안 부족하다 대한민국에는 라고 우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나는데 의사협회가 하는 주장들을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현상들 또는 일부 통계들을 끌어다가 자꾸 의사가 안 부족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 드리는 말씀이 연구 결과 외국과의 통계 분석에 비교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일들이 체감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화 진료의 오픈런 그다음에 지방의 응급실이 의사를 못 구해서 요일제로 운영하는 현상 일부 현장에 계신 지방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계신 의사분들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공공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의사가 부족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이 지난 한 7, 8년간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공급 의사의 공급을 비교한 결과를 따르면 동네 의원도 부족한 곳이 되게 많아서 동네 의원 의사 수가 한 2만 명가량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의 의사도 한 1만 몇 천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수요가 한 3만 명 합치면 6만 명이 훨씬 넘고요. 그걸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2천 명이 아니라 한 4천 5백 명 정도를 15년 동안 늘려야 충당 가능한 숫자다. 이게 지금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 네. 정부는 2천 명 5년 그래서 1만 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6만 명 그러려면 2050년까지를 맞추면 4천 5백 명 곱하기 15년을 양성해야 감당 가능한 의사가 배출된다. 의사들은 지금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일부 부문에 몰려 있고 일부 부문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분배를 하면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규모가 우리의 수요나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인구당으로 따지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oecd하고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요.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증가율이 oecd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구 의사 1만 명인 나라에서 1천 명이 늘어나는 것과 의사 10만 명인 나라에서 1만 명이 늘어나는 게 똑같이 10%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비율이라든가 1인당 그런 게 아니라 아니요. 의사협회는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워낙 모수가 적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아봐야 얼마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사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가 많다고 하는 건 서울 또는 극히 어떤 특정 부분의 의사가 몰려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영역 나머지 분야에서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굳이 통계를 하나 인용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의사가 가장 많다고 하는 서울의 인구당 의사수는 oecd 국가에서 소위 시골이라고 얘기하는 오벽지의 의사 숫자 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많다고 해봤자. 많다고 해봤자. oecd 국가의 시골과 우리나라 서울의 의사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부족합니다. 액효범은 다 알죠. 수술도 하기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분포가 잘못되어 있어서 숫자를 올려주면 의사를 지금 부족한 분야의 의사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뭐 100명 200명 500명 정도는 가능 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10년째 일하는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를 데려다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근무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동네의 개원에서 10년째 고혈압 당뇨병 환자 보고 있는 외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를 데려다가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 배출되는 인력을 부족한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요즘 의사분들이 다신 댓글 되게 재밌게 봐요. 네. 네. 그걸 보면 물론 현상적으로는 진료보조 간호사 전공이 근무 시간 77시간이 되고 이것 자체가 다 의사 부족하다는 증거처럼 보이지만 네. 의사분들은 그것도 결국 다 숫가 때문이지 이게 의사의 수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병원이 숫가가 너무 낮으니까 박리담에로 진료를 1분 단위로 3분 단위로 잡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지 이거는 의사 수하고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숫가가 낮아서 병원이 전문의를 덜 고용하려고 하고 전공의 대신에 PA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병원이 PA를 간호사를 많이 쓰고 전문의를 적게 쓰는 이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충분한 건 아니다. 만약에 의사가 충분하다면 의사의 연봉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문제는 의사의 연봉이 올라가는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개원이 말고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의 평균 연봉이 한 1억 8천만 원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년 21년 돼서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 의사 연봉은 이제 통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의사 구인 광고에서 병원들이 얼마를 제시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구인 광고 사이트를 뒤져서 한 350개 정도의 구인 광고를 서울 경기도 그다음에 부산 대전 같은 광역시 경남 전남 같은 지역의 구인 광고를 분석해봤더니 평균 연봉 4억 그다음에 서울도 지금 현재 3억 9천 경기도 4억 그다음에 전남 경남 같은 곳으로 내려가면 4억 3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재 의사들이 받고 있는 연봉은 아니지만 새로 구하는 의사들의 연봉이 그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재계약을 할 때 기존 의사들의 연봉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대한민국 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월급받는 의사들의 연봉이 4억 수준으로 다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월급도 쫓아가서 2, 3년 안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합니다. 그게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병원들이 그렇게까지 연봉을 가파르게 올려가면서 의사를 구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럼 의사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다. 증원하면 성형외과로 다 갈 거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안 맞는 그런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의사를 늘리면 의료가 미녀가 될 거다. 이런 주장까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싶어서 막 논리들을 갖다 대는 것 같은데 의사분들 상당히 사실은 본인들이 홍보 영상에서도 굉장히 반에서 등수가 높다고도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간 빈틈이 많은 주장들을 하면서도 아랑곳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뭔가요? 말씀하신 연봉인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연봉이라고 하는 게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연봉이 떨어진다는 거죠. 의사를 덧붙으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보는 유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정서 정부가 의사를 탄압해 국민들이 의사를 악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해야 돼. 네. 이런 논리들을 펴면서 단합하고 있는 거죠. 음모론도 음모론까지 이렇게 좀 있는 거군요. 커뮤니티에. 저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제 잘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우리 병원에 오기만 해봐라. 네. 그렇죠. 이런 식의 좀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렇죠. 일반인들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직업윤리를 어떤 가져야 될 의사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사 집단 내부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 이런 게 대단히 건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카르텔이 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게 이제 일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면 일부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론에 나타나는 빈도나 얘기되는 걸 보면 소수의 일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아까 숫가 얘기를 하셨을 때 숫가가 낮기 때문에 전문의 고용을 덜 하고 PA 간호사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숫가가 낮기 때문이 아니고 병원이 이익을 더 많이 내려고 전문의를 더 적게 고용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숫가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비용 대비 숫가의 수준은 93% 그러니까 약 7%쯤 병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병원들이 약값이 부풀려져 있고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여러 재료의 값들 작게는 붕대 이런 것에서부터 크게는 수술할 때 쓰는 그런 기구들까지 그 값이 최소 30%는 부풀려져 있고요. 아마 한 50%가량 거품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들이 약과 재료에서 얻는 마진이 숨겨진 마진이 한 8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50%를 잡으면 10조 원 이상의 마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것까지를 병원의 이익으로 치면 건강보험과 약 재료의 마진에서 얻는 돈은 원가 대비 1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가가 낮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 행위가 있을 텐데 특별히 낮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올려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올려준 게 맞는 거죠.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응급환자의 진료비 그다음에 중환자의 진료비 소화와 관련된 진료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만도 비슷하고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기 비용이 있는 걸 쳐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세분되어 왔는데 그것을 숫가가 세분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예전에 있던 숫가를 준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숫가가 낮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중환자 진료 응급환자 진료의 숫가가 낮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숫가가 낮은 건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50%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의사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거죠?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 예외가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 정도 부풀려져 있는 현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의사들에게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약이나 재료에 따라서 마진이 다를 수는 있어도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의 마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기 어렵겠죠. 그런데도 이걸 좀 감추면 약간 좀 주장에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사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인데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니까 정보 공개가 안 되는 네. 국민들이 그 내밀한 내용들을 잘 아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는 거고요. 사실 거기는 좀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의사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 그거를 검증을 해서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게 검증을 잘 안 하시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계속 중계보도하는 식으로 가니까 약간 언론이 의사들의 아무 말 대잔치에 확성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해 주십니다. 궁금한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첨첨하게 검증을 지금 그러니까 하지 못한 것을 미리 사과드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저도 그래서 그 아무 말 대잔치 중에 제일 신경 쓰였던 건 이거였어요. 출생화가 지금 빠르게 줄잖아요. 출생화가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의사 수는 오히려 과잉 공급이다. 네. 네. 그리고 활동 의사 수가 10년 전보다 오히려 2만 명 정도 늘지 않았느냐. 네. 네. 이 두 가지의 수치에서 저도 막혔거든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고령화의 수요도 분명 늘지만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그 진료 수요도 좀 줄는 건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그게 정량이 없죠.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35년 기준으로 통계층이 예측하는 인구 감소의 수준은 90 몇 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같은 시점에 노인 인구는 얼마쯤 늘어나냐면 700만 명쯤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감소하고 10% 느는데 감소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전형적인 통계의 왜곡이죠. 네. 두 번째는 의료 이용이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나이가 어느 때쯤이냐면 대개 50대에 들어서면 병원에 자주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도 잠깐 병원에 자주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 대개 한 살 두 살 정도까지 병원에 좀 자주 다니는 시기를 빼면 인구 감소는 인구 감소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50년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정말. 네.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간과한 채 그냥 인구가 감소하는데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전형적인 레토릭이네요. 네. 들어서 그럴 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혀 사실과는 다른 주장인 거죠. 아까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재분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새로 의대생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면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의사는 정부가 공부를 시켜 가지고 배출하고 공무원으로 바로 고용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방병원이나 이를테면 소아과라든가 응급실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까 그 주장도 계속 하던데요. 그렇게 배출해봐야 어차피 피부과로 다 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그러면 반도체 인력을 늘리는 게 사람들을 뽑아서 반도체 전공하는 학과에 보내고 반도체 전공의 학과를 졸업하면 강제로 어딘가에 보내서 근무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분야를 전공하면 더 내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반도체 분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필요 조건이고 정부 정책을 고쳐서 지금 필수의료분야 지방의료분야의 의사들이 안 가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고치는 게 중요한 그게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의료 제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 의대 증원 반대로 온 국민이 전 사회가 모든 논의가 의대 증원 반대 의대 의사가 부족해 안 부족해 늘리는 게 맞아 안 맞아 라고 하는 데 그게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이렇게 하고 나서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논의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자기들 몸값 올리기 위해서 의대 증원 반대하는 게 그냥 의대 증원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기회 우리 사회가 쏟아야 될 노력을 쏟아야 될 때 쏟지 못하고 엉뚱한 데 쏟으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네요. 일단 의대는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분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해도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데 6년 그다음에 전문의를 받는데 또 짧게는 4년 길게는 군대까지 포함하면 7 8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얼마든지 논의해서 의사들이 원하는 의료 제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좋은 의료 제도를 만들자고 하면서 10년 뒤까지 좋은 의료 제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의사들이 정부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요구는 안 하고 당장 의대 증원을 못 늘리게만 하냐고요. 지금 저희도 정말 지금 의대 의협이나 이런 데서 내놓은 논리에 많이 좀 이렇게 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경도되었나요. 경도되어서 지금 이렇게 일기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건 아니고 그 부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생산만 많이 배출만 해놓고 어차피 그게 피부가로 다 가버리면 그거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시스템 같은 게 지금 논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가 지난 1년간 의사협회하고 의료현안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쭉 받아서 정책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게 의대 증원 규모 발표하기 한 주 전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숙관은 어떻게 올려주고 지역의 의료체계는 어떻게 개편하고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은 어떻게 덜어주고 지방의 의사들이 더 많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것으로 뽑는 의대생의 수를 더 늘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10조 원을 향후 5년간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물론 정부의 정책이 아직 구체적이거나 아주 구체적이거나 아주 입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때도 예를 들면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의 대책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 대책은 두 페이지였습니다. 이번에는 25페이지짜리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대책 훨씬 더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안 들었다 전면 폐지해라 정부 대책을 믿을 수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그 대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누가 하는 얘기 듣고 하는 얘기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본인들도 참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의대 증원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대책을 믿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면 의사는 늘리는 게 맞는데 정부 대책을 믿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면 우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그 정책의 실행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고 그 실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달라. 우리 참여할 게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정부 정책 백지화해라 정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 정책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정책을 못 믿겠다는 건 핑계고 의대 증원을 못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지 의대 증원의 어떤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던 시민사회 단체들도 약간은 좀 우려하는 지점이 결국에는 지금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지역에 이제 분원들을 설립하고 있는데 지역 필수 의료를 이제 얘기할 때 보통은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들 그런 중형병원들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방에서 어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블랙홀로 이렇게 좀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인력을 이런 우려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우리 논의가 다 나가가지도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이제 정부가 의과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하잖아요. 3월 초 중순에.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서혜미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의과대학에 정원을 주면 그 대학의 분원이 있는 서울로 인력을 빼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학에 정원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정원을 배정하고 그 지역의 필수료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대학이 그 정원을 받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을 좋은 병원으로 만들면 그냥 환자들이 더 거기에 쏠리면 지방에 있는 2차 병원들은 고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 만족해 해주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이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할 때 우리가 정원을 주겠다. 그러면 의과대학 정원이 결국 전공의 정원으로 연결될 텐데 그 전공의를 대학병원이 독점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전공의를 공동 수련하고 그 인력을 공유하는 체계. 대학병원은 중환자 중심으로 보고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지역병원들이 맡아서 보는 체계.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학과 대학병원의 정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논의를 해야 될 시기에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고 늘리는 게 맞아 아니야 2천 명이 맞아 아니야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우리 국력을 낭비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으니 결국 이 문제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날려서 생기는 어떤 정책에서의 부작용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의사협회와 의사들의 책임인 거죠. 얼마 전에 블라인드인가요 거기에 올라온 글을 누가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어떤 의사분이.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업의들이 이제 비급여 관련해서 허용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득이 높아진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공이나 이런 대학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의대만 늘리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무런 대책 없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비급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섞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 예를 들면 도수치료 통증치료 인공수정체 이런 분야에서는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 진료를 섞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간단한 미용 성형 분야의 진료 시술에 대해서는 간호사에게 허용하거나 또는 다른 인력에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원 개원이 소득 봉지기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대학병원 교수가 그만두고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그만두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지 않으면 대학병원 교수의 월급을 아무리 올리고 필수료 분야의 숫가를 아무리 올려도 감당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은 지나치게 올라간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버는 동네 병원과 의원의 소득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겠다라는 정책 플러스 지금 고생하는데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대학병원 전임위의 급여를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정부 대책을 잘 안 보고 옆에서 하는 얘기 누가 하는 얘기들을 그냥 듣고 믿는 거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정부도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국민들과 또 의사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합진료 금지 그 부분을 오히려 굉장히 페널티라고 느끼는 전공의들이 자기들도 나가서 개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대책 자체에 대한 소화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필수로 분야에 있는 의사가 소외되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개원이들이 비급여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버는 거를 규제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분열적인 주장이죠. 교수님 그러면 의사 단체들이 이제 가장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예컨대 국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의사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서 건보재정이 파탄난다 이거인 건데 그 반대쪽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사들의 그 인건비가 상승하면 오히려 숫가에 더 큰 부담이 돼서 이걸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길이다라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이 좀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의사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의사의 공급이 부족하면 의사의 급여와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평균 1억 8천만 원쯤 하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의 월급이 대학병원은 조금 밖에 현재까지는 안 올라간 상태지만 병원과 종합병원급에서는 새로 채용하는 전문의의 연봉이 지금 4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전체 월급이 4억 원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와 진료비가 연간 20조 원 규모 그러니까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20%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가 부족해서 오히려 의료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의사들은 의사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1.7배 1.8배 많은 OECD 국가들의 의료비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1.7배 8배 많아야 되는데 우리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는 2022년 기준으로 9.3%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9.7%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 간에는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 겪지 않고 소아과 오픈은 하지 않고 지방에 있어도 응급환자 제 시간에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 의사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의료 제도를 정비해서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인 거지 나쁜 의료 체계를 그냥 방치하고 의사가 늘어나면 기계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둔 채 국민들은 뺑뺑이 돌고 소아과 오픈런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의사는 의료비 늘어나니까 늘리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의사들이 할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급여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병원에 의원에 가면 비급여를 항상 권해요. 의원에서. 그런데 저는 그거 받기 싫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족 권유로 실선 보험을 들어놓긴 했는데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비급여 받고 싶지도 않은데 비급여를 지금 정부 체험에 대해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그게 없고 비급여 부분이 필요하다면 일부라도 그걸 우리 건강보험 체계로 좀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외국도 다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선 보험 제도를 개편하면 비급여 가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선 보험은 가입자하고 실선 보험 회사 간의 이자 간의 계약인데요. 외국의 의료보험은 그렇게 되어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외국의 보험은 당연히 가입자와 보험회사와 그 보험회사에 가입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간의 3자 계약이죠. 그 3자 계약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환자한테 진료할 때 우리는 숫가를 얼마나 받을지 어떤 환자한테 백내장 수술하고 도수치료하고 수술할지 이런 걸 다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라고 하더라도 실선 보험 민간의료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시스템만 바꾸면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어떤 환자한테 수술하고 검사하고 치료할지를 다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실선 보험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도입한 정부의 책임이 1차적이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고 그걸로 과도하게 돈을 버는 의사들도 역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의대생 증언과 교육의 질이 부차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당장 들어가는 대학생들한테는 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교육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대학들한테 쭉 전화 돌려봤을 때는 2천 명 정도는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되겠느냐라는 게 있잖아요. 보실 때는 좀 대학에 또 계시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대학에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현재 교육 여건상 추가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신입생이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교육을 개선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를 물어봤는데 의과대학들이 현재 교육 여건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신입생의 숫자를 2,100명이라고 답한 거고요. 물론 거기에는 대학이 그냥 의대생 더 받고 싶은 욕심에 부풀려서 써낸 요구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의대 증원할 때 그러면 니네 부풀려서 썼으면 솔직히 얘기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숫자를 일부에서 부풀릴 수는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교수 교육 여건 강의실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부풀려졌을 수는 있지만 그게 1,000명을 2,000명으로 부풀렸으면 복지부가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수에 부풀려진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1,000명을 2,000명으로 부풀린 건 아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교육 여건은 교육 여건을 충족시키겠다고 하는 대학에만 정원을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임상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6명입니다. 일반 대학은 1대 23이고요. 대학원이네요. 거의 1점 미국이나 유럽의 의과대학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그냥 대학에서 월급 안 주는 교수도 교수 타이틀을 준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로 치면 외래 교수까지를 포함해서 교수로 치기 때문에 교수 숫자가 훨씬 많이 통계에 잡히는 게 사실이고 그걸 제외하면 우리나라 임상 교수 숫자가 작지 않고요. 기초 교수는 작아요. 그런데 그거는 의대 증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의과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적게 뽑아서 기초 교육의 질이 낮은 게 문제인 거죠. 여기 썩을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래 우리 의대 증원 늘려줄게. 대신 니네 기초 교수 더 뽑아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기초 교수를 더 뽑도록 하고 기초 교육의 질을 고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지 대학들이 돈 적게 쓰려고 기초 교수 적게 뽑았으니까 의대 증원 못 늘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가요? 정말 중요한 기회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사실은 이런 일이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은 정부가 불복하듯이 이렇게 왔고 그게 지금 이제 골마 터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이런 변화를 개혁 같은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총론적으로 한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의료는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는 것처럼 시장에 의존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될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을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병원 의원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시장 방식으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공공병원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늘리는 것 두 번째는 시장에 의존하더라도 시장이 보다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장의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바꿔나가는 것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응급환자 중환자 보는 의사들이 동네 병원에서 비급의 진료하는 의사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장을 공공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시장에 의존해 왔고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 당장 필요한 방법은 의료시장을 더 공공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정부가 소유하고 공공이 소유하는 기관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는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지 그 두 개가 어느 것을 하나를 취하면 다른 걸 버려야 되는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주장만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맞는 거긴 하지만 90% 이상이 민간인 상황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공기관을 늘리겠다는 늘리자고 하는 것과 함께 시장을 더 공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환자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잘 인내하면서 이번에 좀 사회적으로 좀 깊은 토론 좋은 토론에서 좋은 방향 방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어떤 기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시켰죠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되게 다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트럼프 진짜 다시 오는 거냐 어떤 이야기 관심이 많더라고요. 트럼프와 윤석열? 트럼프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이랑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식으로 잘 맞히는가 그거 진짜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케미 노래 한 번 더 뽑으시겠죠? 요즘 노래를 여러 번 부르셔 가지고 좀 뭐 검찰이 있을 때도 이렇게 노래를 많이 했습니까? 왜? 잠깐만요. 제가 사실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죠? 저 네덜란드랑 독일을 다녀왔는데 근데 좋은 곳 다녀오셨네요. 제가 갔을 때 별로 빈자리가 티가 안 나더라고요. 아니 아니 너무 티가 많네요. 엄청 티 나서 우리 오디오 채운다 엄청 고생했어요. 저는 진짜 그 사기자 없으니까 우리 사기자가 폐방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꼭 좀 절대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사기자 없으니까. 저는 지금 그 출장 갔다 온 거랑 해서 사실 내일의 20일은 아니고 내일모레의 20일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다다음 주시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재자연화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갯벌이 복원되고 방조제를 기존의 방조제를 뚫어버리고 그걸 자연화한 거죠. 그리고 뭐 뚝으로 막혀있던 곳을 해수를 유통시키고 그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또 이제 제가 온 지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국내로 떠납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고창으로 또 가는데 아니 퓨로 쳐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취재해서 또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0일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우주 최강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겨레21 정기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력 꽉 채운 한겨레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에 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이나 질문,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월 16일 사기자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21 책자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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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ут 쿠데eti vous